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산책을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아리조나의 상징 선인장입니다. 여기서는 선인장을 뽑아서 가져가면 깜빡 안 나있나? 그렇답니다. 선인장 뽑아가면 깜빡을 간답니다. 내리조나 말들입니다. 평화롭네요. 리얼이다 리얼. 고양이를 잃어버리셨나봐요. 이름이 페퍼입니다. 부추. 산책 나온 이유가 반은 할리 형님들 보고싶어서 나온건데 할리 형님들이 없네. 아쉽네요. 여기가 할리 데이비스 엄청 타고 다니는데 어저께도 봤는데 오늘 없네. 역시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없어요. 보셨나요? 반응속도. 하하하하 여기는 자전거 타기 진짜 좋겠다. 낭만이네. 낭만이 있어. 여기 애리조나에 은퇴한 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조용하고 살기 좋게 그렇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